여보세요 그 저기 하남 어떻게 해서든 돌려주시라고 어? 신랑은 고통내기 아니라고 그 양반 신랑 그 잘못 보셨다고 그 양반 또라이라고 해병대 출신에 그냥 막값하라고 막 그냥 그 양반 그거만큼 자기가 품 풀릴 때까지는 거기 사용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해 정확하게 돈 받고 나가서 얘기해 어? 나는 1500만원어치를 내가 받아야겠어 거기서 무조건 내가 1500만원어치를 내가 쓰지 않으면 아니 내가 부시든 뭐든 간에 내가 1500만원어치를 하고 나와야 내가 속이 풀려 거기 하남을 내가 떠나더라도 내가 햄벌을 들고 가갖고 유리창이고 뭐고 다 깨놓고 내꺼 가꾸라고 거기다 아니면 내가 저거 라카루 있잖아 빨간색 라카루 그냥 이 시발꺼 써놓으라고 그래 내 집 찾아놓으라고 아주 벽대기다가 어? 일단 정산부터 해 진짜 정산부터 해 내가 시발꺼 거기다 한입매쳤어 내가